네 안녕하세요 2021년 3월 고등학교 2학년 모의고사의 21번 문제를 내신 대비로 하는 영상입니다 내신 대비를 하기 위해서 미리 글을 읽어보는 것이 중요하고요 이 글에 나와 있는 모르는 단어들을 먼저 체크하면서 공부를 해두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내신이라는 것은 우리가 암기한다고 생각하는데요 암기 이전에 기억하는 거고 그 중에 내가 이해되는 것을 최대한 많이 만들고요 그 부분에서 이해되지 않는 것을 마지막에 암기해도 시험을 볼 수 있는 것 이게 바로 내신 시험의 본질이죠 그래서 이 암기하는 것들이 점점 이해로 늘어가면 수능 대비뿐만 아니라 내신 대비까지도 충분히 가능한 것이고 영어의 본질적인 실력 향상도 가능한 거니까 지금 내가 열심히 공부하는 것은 단순하게 몇 주 후에 며칠 있다 볼 때 시험을 위한 것이 아니라 궁극적인 나의 영어 실력을 향상시키는 것이 목표다라고 생각하고 공부하시는 게 좋습니다 일단 모르는 단어 중에 컨팅전시 같은 단어들이 나와 있죠 비상사태라는 거 그러니까 이머전시일 수도 있고 이머전시라기보다는 우리가 갈 수 있는 여러 가지 상황 중에서도 최악의 상황 이런 것들이 바로 컨팅전시고요 마크 같은 경우는 모크가 놀리다라는 뜻의 마크로 이런 의미도 있지만 모의 가짜라는 개념이 되기도 합니다 크로스 트레이닝은 여러분이 아가다시피 여러 가지 운동을 조합해서 크로스가 원래 기본으로 십자가니까 이쪽으로 가기도 저쪽으로 가기도 하고 다르게 될 수 있는 것 Precisely Rehearsal 우리가 알고 있는 리허설이 바로 예행 연습이고요 Stage는 무대이면서도 동사로 조직하다 Prior, Mirror, Sprint, Get Into Shape, Endurance가 됩니다 Sprint는 여러분이 알고 있는 100m, 50m 달리기입니다 완전 막 핏한 선수, 우샤인 볼트 같은 선수가 뛰는 게 바로 Sprint고요 반대가 장거리인데 특히나 이 글에 나와 있는 Marathon Marathon 같은 경우는 42.195km를 달리는 거기 때문에 성격이 좀 다르다라고 보죠 Get Into Shape은 몸 상태를 좋게 만들다는데 특히 이건 운동선수 입장에서 몸을 만든다는 얘기를 주로 하지 않습니까 몸을 만든다는 것 자체는 몸 안에서 있는 여러 가지 체력을 좋게 만들어진다든가 체지방을 낮춘다든가 근지구력을 높인다든가 이런 걸 바로 Get Into Shape이 됩니다 특히 운동선수들, 축구선수들, 야구선수들이 비시즌 기간에는 몸 만들기에 들어갔습니다 무려는 게 나오잖아요 뉴스에 그런 것들이 바로 Get Into Shape이 되는 것이죠 다음 페이지에도 단어들이 나옵니다 단어들 몇 개 보시면 Optimal 그러면 최적, 잘 맞는 상태가 바로 Optimal이고 Predetermined는 단어에서 프리를 이렇게 잘라보면 프리가 이전이라는 거니까요 미리 결정된 것 Assume은 가정하고 추정하는 거고요 Range of는 다양한 이런 단어가 됩니다 자 단어에 대해서 쭉 설명을 드렸고요 이걸 바탕으로 지문 안에 들어가서 Disastered Preparation은 마치 마라톤 준비와 같다라는 도대체 무슨 얘기일까요? 궁금할 수 있는 내용의 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The known factors contingencies without knowing precisely what those contingencies will be 우발적 사건이 갖고 있는 기본적으로 알려진 사실들 오브전시 사고 다음에 Without knowing 정확하게 그런 contingencies의 우발적 사건이 어떤 것인지 알 수 없는 상황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에서 예상되는 재해라면 비가 많이 오는 홍수라든가 혹은 눈이 많이 오는 폭설 같은 건 가능할 거예요 근데 이런 얘기 들어보셨나요? 부산에서는 눈이 2cm만 와도 마비가 된다 평소에 눈이 오지 않는 곳이기 때문에 제설 차량 같은 게 없어요 근데 갑자기 눈이 10cm가 왔다 그러면 완전 잘못된 거고 기대할 수 없는 예상할 수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런 contingency가 애매해지는 것이죠 만약에 우리나라의 지진이 진도 7이 나오거나 8이 와서 건물이 막 무너졌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이에요 이게 바로 contingency가 되는 겁니다 그런 비상사태나 예상하지 못하는 우발적 사건이 어떤 것인지를 알지 못한 채로 우발적 사건들이 갖고 있는 우리에게 알려진 사실이란 shows that 대절을 보여주는데 대절은 Disaster preparation is not the same thing as disaster rehearsal 동사로 보면 not과 as를 노란색으로 칠할게요 보통 영어에서는 not the same thing as가 많이 쓰여집니다 요거를 한 덩어리로 보셔도 됩니다 not the same as as는 뭐뭐와 같은 이니까 뭐뭐와 같은 뒤에 있는 것 같이 same 같이 not 안타가 되죠 뒤에 나 있는 말은 disaster rehearsal 인데요 여러분이 알고 있는 것처럼 재난에 대한 예행연습입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민방위 훈련 혹은 오늘 화재 대피 훈련할 거예요 그럼 친구들이 막 뛰어나가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그 다음에 긴장하지 않고 또 나오라는 거야 이런 식으로 설명이 된다고요 그런 부분처럼 예행연습과 절대 같지 않다라는 것을 보여준다는 것이죠 no matter how many mock disasters are staged according to prior plan no matter는 앞에 있는 문제에서도 한번 다뤘지만 how까지 같이 갔을 때는 however로 같이 갈 수 있습니다 문장과 문장을 이어주는데 no matter가 출발하는 문장은 여기까지 그래서 각각의 동사가 하나 그리고 두 가지 나와 있죠 그래서 no matter는 how랑 함께 아무런 뭐뭐한 거랑 상관없이 라는 뜻으로 쓰여지고 부사절로 먼저 나간 다음에 다음 문장으로 이어진다고 볼 수 있어요 no matter how 같은 경우는 한 단어로 외워두셔도 괜찮은 건데요 왜냐하면 이 단어를 how ever로 바꿔서 아무리 뭐뭐 할지라도 이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뒤에는 형용사나 부사가 나와서 아무리 뭐뭐 할지라도 라는 것을 이 자리에 형용사나 부사를 넣어주면 되는 구조가 되는데요 이 단어는 우연하게 그러나와 같은 however랑 비슷하게 생겨서 우리가 헷갈리던데요 이 however 다음에는 반드시 뒤에 형용사나 부사가 등장해야 된다 이걸 잘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나 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 however 접속사는요 보통 이 자리에 콤마가 나오는 경향이 있어요 그리고 뒤에 주어동사가 새로 나오기 때문에 콤마의 유부를 잘 기억해 두시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다시 돌아오시죠 모르시는 분은 잘 적어두시고 돌아오시면 아무리 뭐뭐 할지라도 아무리 많다 할지라도 mock disasters, 가짜, 비슷한 뭐의 재난들이 earth stage, 무대에 올려치는 거죠 오늘은 불이 났다고 칩시다 오늘은 지진이라 할게요 오늘은 북한군이 시쳐들었다 생각합시다 라고 하는 여러가지를 한다 할지라도 according to prior plans 이전에 있었던 계획에 따라서 한다 할지라도 진짜 재난은 will never mirror any one of them 그들 중 어떤 것들도 반영할 수 없게 됩니다 우리는 역사를 통해서 그런 걸 많이 들어봤죠 그때 당시는 왜 그런 대비를 안 했을까 설마 설마 한 거죠 그리고 우리가 믿는 체계들이 다 망가지고 한 거예요 예를 들어 배가 침몰한다 그럼 배가 침몰하면 사람을 구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런 구하는 거에 대해서 다른 사람한테 미루거나 혹은 시스템이 이상하거나 시스템이 잘 작동하지 않으면 다운 플랜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마구마구 겹쳤을 때 엄청난 재난이 발생하는 것이죠 이와 비슷하게 마치 이런 것들이 예상을 했다 그래도 제대로 돌아가는 적이 없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런 재난에 대비하는 계획은 함축 의미 출제되어 있는 문장이었고요 실제로 이 글도 가장 중요한 주제로서 단거리 달리기로 높이뛰기라든가 스프린트라든가 한다기보다는 마라톤처럼 장기적인 거리로써 오랜 기간에 걸쳐서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해 두실 필요가 있다는 거죠 100m를 뛰는 거니까 솔직히 내가 100m의 짧게 시간에 에너지를 쓰는 거죠 그러면 그 이후에 생길 수 있는 여러 가지 사건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물론 단거리에 집중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고 어려울 수 있습니다만 42.19의 마라톤이 훨씬 더 어렵다는 거지 훨씬 더 마라톤은 뛰는 과정에서 문제를 많이 일으킬 확률이 높다는 거죠 중간에 비가 온다든가 중간에 도로가 미끄러졌다든가 앞의 애들이 넘어진다든가 갑자기 앞에서 사람들이 몰려들었다든가 이런 일이 생길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 가지의 문제와 여러 가지 대안이 있을 수도 있다고 생각하고 준비를 하는 것이 바로 재난에 대비하는 절차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하다못해 핸드폰으로 전화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재난이니까 산속에 있는 동네에서는 무전기를 갖고 있는 거죠 왜냐면 핸드폰 무선전화에 혹은 와이파이 같은 게 문제가 될 수 있잖아요 그러면 그때 어떻게 연락을 할 거냐는 거죠 유선전화가 끊어졌어요 그러면 원거리 라디오 같은 거 그러니까 무전기 같은 게 필요할 수도 있고 혹은 위성전화기가 필요할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미국이나 캐나다 같은 데는 시골에 있는 사람들은 집안에 전기를 만드는 전기 제너레이터 발전기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기름을 넣고 그럼 그게 막 돌아서 전기를 발생하는 거죠 그럼 집안에서 쓰는 여러 가지를 쓸 수 있고 옆에 장작을 패놓는다든지 이런 것들이 바로 장기적인 투쟁에 대비하는 그런 굿들이죠 영화 같은 데 보면 미국 영화 이런 거 많이 나오잖아요 무슨 멸망 전 세계 멸망하는 핵전쟁이 났다든가 그러면 꼭 시골에 보면 살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 우리는 그게 있을지 모르겠지만 걔들은 항상 준비해놓고 집에 딱 보면 통조림 쫙 짤려 있고 그런 거지 마라톤을 준비하는 거죠 근데 우리는 얼마나 오래 살 수 있겠어요 선생님은 와이프한테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우리도 좀 준비를 해야 되지 않느냐 웃기지 마라 통조림 좀 사놓자 그러면 웃기지 마라 라는 얘기를 하죠 그렇습니다 어쨌든 돌아오시죠 마라톤 러너들은 Do not practice 훈련하지 않습니다 By running the full course of 26 miles 영어에서 26마일이라고 하면은 요것이 1마일이 1.6키로라서 요걸 하면 42.195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26마일이라는 거는 풀코스를 뜻하는 것이죠 풀코스를 완전 뛰어서 훈련하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그들은 Get into shape 아까 얘기했던 몸 상태를 만드는 거죠 By running shorter distances and building up 하는 거죠 유형 문제 푼다든가 구문독해 한다든가 단어 외운다든가 building up their endurance 지구력을 키우는 거니까 모의고사를 1시간 안에 풀어야 된다면 3시간 4시간 동안 영어를 꾸준히 공부하는 것도 하나의 공부라고 봐야 되겠죠 크로스 트레이닝 교차 훈련을 통해서 듣기 평가하고 어휘 외우고 구문독해하고 독해해보고 해설지 보고 문법 문제 풀어보고 이런 여러가지 교차 훈련을 통해서 몸을 만들어 보고 몸 상태를 좋게 해준다는 사실인 겁니다 4번 문장에 이어서 다음 페이지 가시죠 If they have prepared successfully 만약 그들 즉 운동선수들이 성공적으로 준비했다면 그들은 Are in optimal condition 최적의 조건 하에 있게 되죠 최고의 조건인데 To random marathon over each of predetermined course and length 미리 결정되어 있는 코스와 경로에서 걸쳐서 마라톤을 뛸 수 있는 조건 하에 있는 상태가 됩니다 그러니까 몸도 막 만들어서 수영도 하고 달리기도 하고 푸시업도 해서 근력도 키우고 몸을 최적화한 상태에서 이번 달리기 코스는 언덕이 어디에 있고 어디가 가파르고 이쪽 길은 이렇게 돌아가니까 여기서는 힘들 거고 직선 도로에서 이때 빨리 뛰는 게 좋다 이렇게 전략이 나올 거 아닙니까 그런 거에 맞게 운동을 할 수 있는 조건이 된다는 것이죠 Assuming 뭐뭐 하면서 저는 이걸 분사고문으로 보는데 뭐를 추정하면서 라고 보면서 ing의 중점적으로 보시면 됩니다 So ranged weather condition predicted or not 예상됐거나 예상되지 않았거나 여러가지 날씨의 조건들에 대해서 추정하면서가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이 부분을 분사고문으로 해석할 경우에는 추정하면서 추론하면서로 해석하구요 여기 해설에는 현재 분사라고 적혀 있는데 이것이 현재 분사이건 분사고문이건 정확하게 얘기하면 분사 안에 들어가 있어서 괜찮은 거구요 여러분이 꼭 기억해 두셔야 되는 것은 이 자리에 ing와 콤마가 나와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추정하면서 라고 해석이 되는 것이죠 다양한 날씨의 조건들을 추정하면서 미리 결정되어 있는 것을 뛰는 최적의 조건이 되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정상적인 정상적인 마라톤 준비인 것이다 그러니까 마라톤 준비와 비슷하게 재난을 대비하는 것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그 재난이 여러가지 컨팅전스에 대해서 대비할 수 있는 준비를 평소에 꾸준하게 해 두시는 거죠 그러니까 언제는 이거 금방 되겠지라든가 비상구에 물건을 적채는데 나중에 치우지 뭐 이런게 아니라 항상 그거는 도망갈 수 있는 여력을 만들어 놓는 거죠 그리고 비상금을 넣어놓는다든가 혹은 비상약품을 매우 준비를 해놓는다든가 혹은 인원 중 몇 퍼센트는 항상 여기에 대비할 수 있도록 인원을 빼놓는다든가 이런 것들이 충분히 가능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 인류 역사에서도 보면요 전쟁이 나거나 혹은 어떤 재난이 닥쳤을 때 준비한 사람들이 대부분 이걸 문제없이 해결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런 부분의 내용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컨팅전시 플랜 그리고 디저스트 프레퍼레이션 마치 마라톤과 같다 마라톤의 특징들 어휘와 주제 제목 같은 걸로 바꿀 수 있는 아주 좋은 글이 되겠어요 제 내용 설명은 여기까지고요 다음 동영상에서는 이 글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까지입니다 네 여기까지입니다 네 여기까지입니다